또한 공약기간 초장을 많이 찍었어요 너무 맛있다고 너무 맛있어서 저런 표정이 나와 겨울에는 사람들이 좋아서 딱 다음 시에 전 겨울철 밖에 못먹어요 방금 먹으면 더 맛있어 다 먹고 싶어서 먹으러 왔어요 남편은 지금 너무 맛있어 고마워 먹었어? 응, 먹어 먹는게 좋다 왜 이렇게 먹nova까 다 먹어서 먹으러 왔어요 저 또 먹고 싶어서 먹으러 왔어요 이 시각의 손으로 먹으러 왔어요 빛나잎 고춧가루 곁에 대파 떨어지는 버터 버터 곁에 대파 곁에 대파 곁에 대파 밥 곁에 대파 곁에 대파 곁에 대파 곁에 대파 곁에 대파 고춧가루 찍는 아이스크림 그때는 비비가 다닐다 자, 마지막으로 슈퍼에 오신 라면을 넣은 후 엄마, 이거 장갑 갖고 가 네? 장갑 갖고 가라고 장갑? 아빠, 나만 많다 좀 더해 쫑이도 왔어, 쫑이 쫑이도 왔지, 쫑이도 쫑이 먹고 싶어 쫑이도 왔어 여쭈이 보이겠다 하지 말라고 배앤에도 올리고 이쪽은 당면이 쫑겨 이쪽에서 위에서 내장을 이제 찍고 있어요 쥐tes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